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의미 헤드라인입니다. 이복현, 결국 칼배드나 가계대출 금리 인상 바란 게 아니다.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키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일 금통이 진행됐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13회 연속 공결했습니다. 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금통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이례적인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요즘에 경기가 침태되어 있으니까 유동성 차원에서 금리를 조금 인하해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우리 경기를 숨통 트이게 하는 돈맥 경화 상황이잖아요. 좀 더 유동성이 융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도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선제적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론 금통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매우 신중해요. IMF 출신이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해서 미스터 동결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고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은 총재의 고심이 극에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일면 키워드 살펴봐야겠죠.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은행권, 금융권 상당히 괜찮다. 이른바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스테디셀러 정도가 되는 섹터를 굳이 꼽는다면 우리가 금융권, 그중에서도 은행, 특히 NH까지 포함하면 5대 은행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도 있고. 그런데 은행이 조금 재미를 보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니까 이걸 차단하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이죠. 두담대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와 관련해서 강력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출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돈이 좀 풀려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치카피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강하게 시장했는데 물론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알기로 합니다. 이걸 개입은 아니다. 그런데 굳이 개입으로 봐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는 개입을 적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왜?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또 그래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금강원이 은행이 자율적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항상 뭐냐면 DSR, LTV, DTI 헷갈리는데 하여튼 돈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에 맞게끔. 이것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금강원이 강조를 했어요. 은행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될 텐데 게다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경고까지 줬어요. 왜냐하면 손태승 전 우리 금융지주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이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금융회장이 임종용 관료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 운영회사의 대규모 작업 공급이 있고 이게 특정 관계인 때문에 배출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힘든데 뭔가 내합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내부에서. 그다음에 신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앞으로도 감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은행뿐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한화, NH, 신한 모두 KB까지 이런 어떤 금융감독원의 감사, 통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거세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팀F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결국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이커머스 사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대응 역시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이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즉 정부의 신뢰 상실로 판단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하반기에 은행 종목 또는 은행 섹터 쪽에서는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가계대출, 이 부분에 대한 가계빚 부담, 이런 부분들을 가계부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 재정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관련된 부분이다. 같이 잘못하면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차원의 성격도 담겨 있겠죠.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른바 우리가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 금리를 낮추면서 오히려 대출 금리를 높이는 예대차 차이를 통해서 은행들이 그동안 장사를 많이 해왔다, 이런 부분인데 이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목소를 높였어요. 중국 알리페이의 고객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를 내고 있습니다. 법 위반을 떠나서 적정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알리페이는 이를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풀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금융권의 저성사자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소윤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차원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원장이 그동안과는 좀 다르게, 거침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명제도 다고 있고, 네이버와 토스 등의 소위 빅테크, 빅테크 관련한 감독 측의 정비 문제들도 돌아봐야 된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바로 팀원 위메프, 붙여서 팀웨프라고 그러는데, 이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시간에 다뤄드리면서 1조가 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여행, 상품 등과 관련해서 환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PF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금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언제 나온다? 9시월입니다.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일부 경공매되거나 NPL, NPL이 뭐냐면 Non-Performing Loan입니다.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부실 대출 채권으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건스불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축은행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보기에는 부실인데, 자기들이 나중에 프렉터 파이낸싱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부실 처리 손절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금융권, 또 건스불 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팀F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가 약 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들 함께 포착이 가능하실 텐데요. 은행에 대한 예의주지수, 카카오페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은행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섹터 역시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은 어떤 부분 조금 더 눈여겨보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정부가 나섰다라는 것은 어떤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한쪽이 눌러지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올라가는 무슨 효과? 이른바 멀론 이펙트, 풍선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은행 업적이 조이면 어느 쪽에 가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있겠지만 좀 더 공식적으로는 보험 쪽이죠. 보험업계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그런 만큼 보험업계가 상당히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 가계 대출로 이제 경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업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실적 개선세가 보험업계 쪽에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가도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삼성 생명도 올 들어서는 주가 상승세. 물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를 보는 겁니다. 삼성 화재, DB 손해보험도 비슷한 양상이고요. 하나 손해보험도 코스피지에서 상승률을 훌쩍 웃도는 소준이에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동양생명이죠. 동양생명도 올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현대해상도 외국인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금융이 은행권 쪽에 조이면 보험업계 쪽으로 간다. 이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바로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보험업계에 좋은데 차트를 하나 볼게요. 제가 이걸 특히 말씀드리는 게 하재와 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메리츠, 금융제지. 자, 보시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상향과 급등을 반복해. 그러니까 이게 마치 AI 반도체가 잘 나갈 때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험 쪽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현상 쪽을 우리가 바라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풍선효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상황. 나이키의 경쟁자를 누구로 봅니까? 나이키의 경쟁자가 아식스가 아니에요. 나이키의 경쟁자가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콜라다.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가 놀러가지 않으면 오히려 집에서 콜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건 실제 그래요. 그런 마케팅의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선효과를 굉장히 유심해서 볼 이유가 인타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건설업입니다. 백수원 소장님이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렇고 건설업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은 무슨 얘기예요? 전체 건설업 중에서 이렇게 건설업이 쪼이게 되면 누구부터 안 좋아집니까? 중소부터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대형 건설사는 오히려 일감이 더 들어와요. 또 지역별로 보면 지방은 안 좋아. 그런데 서울은 불사야. 대마불사죠. 서울은 자꾸 올라가요. 경기 안 좋다는데 부동산이 더 올라가. 강남, 마용성, 노도강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 재건축을 해도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 건설사에게 맡깁니다.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자칫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멈출까 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 재건축을 주로 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강남 등 서울 지역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이탈의 낙지에도 풍선효과를 오히려 기대하는 눈치예요. 막 이렇게 악재가 있을수록 대형 건설사는 막 후다닥 후다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굉장히 가슴은 나쁜 일입니다. 왜? 어려운 시기에 중소건설사는 지금 어떻게 되나 파산을 하나, 조정을 하나, 기업 회생을 요청하나 정말 어려움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형 건설사인 현대나 삼성건설, 삼성물산이죠. 또 이런 회사들은 하나하나 등등등 또 GS건설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우리는 재건축 수주가 더 들어오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방사업이 대다수인 건설사들은 지금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시장 좀 보자. 지금 정부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복균은 검과 먼저 칼을 빼더내.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대형 건설사의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걸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계약 완판은 1년 내에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정부 교재로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계약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건설사와 완전히 온도차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강남을 가든 아니면 강북을 가든 수도권 우리가 신도시 1기, 2기 지역을 가보면 누가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하고 있냐면 다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건설에서 이른바 초대형 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속한 삼성건설 또는 GS 이런 브랜드들이 주로 대림, EL이죠. 이런 쪽에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으로 개포동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개포 8단지를 재건축하는 DH자이.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이와 DH가 같이 들어간다. 또 삼성물산도 서수 우승 1차를 재건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초대형 건설에서는 무엇까지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전을 건설할 때도 초기 기반 공사는 건설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의 누코바니 그러면 현대건설이 따라가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현대건설이 따라가요. 아랍에미레이트 현대건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양수기협장이죠. 국내가 좀 어수선하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서 원전이 있죠. 또 뭐가 있다? 중동특수가 있죠. 또 뭐가 있다? 우크라이나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면 뭡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현대건설을 보시면 그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라갔던 최고와 최저지점을 보면 그만큼 바닥에 내려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함께 참고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풍선입니다. 구독! 안녕하십니까